이번 영상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하 리바 아니 제가 브이랩을 얼마 전에 한 줄 알았는데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봤어요 아 잠깐만 휴대전화 온도가 상승해서 지금 20초가 지나면 브이라이브가 앱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데요 어 끄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다시 올게요 잠.. 제가 끄고 다시 올게요 안녕 나는 우리 영화같지만 알고 영영이 된다? 다시 왔어요 여러분 아 너무 웃겨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브이랩을 금방 뭔 소리지? 한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한 달 반이나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나서 다시 켰어요. 아, 뭐래? 아, 거짓말을 못 해. 이렇게 화질 좋은 걸로 하려고. 혼이 도와졌나 봐요. 여러분, 제가 뭔가 약간 바뀐 거 같은데? 상식을 앞두고. 어, 어? 빨로 변수했습니다. 어때요? 혼자서도 잘하네. 혼자서도 잘해요. 이건 우리 아내 소리. 지영아 너무 재밌다. 왜요? 왜요? 연습 시리즈만 비록 그래도 봄, 소풍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언니도 재밌었지? 재밌었었다. 내가 제일 많이 노출을 한 거 같아. 아, 여태급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여기 스스로 도전이었어요. 역시 섹시계란 말인데. 역시. 언니가 큰 맘 먹고 이제 또. 아니요, 언니가. 저런 저 정도에 노출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어? 잠시만. 너무. 쉽고 꾸민 것 같아. 근데. 옆에서 하는 말이. 괜찮아, 규리야. 전 연령 시청 가능이 없는데. 응? 괜찮아, 안심해. 저한테 연령 시청 가능이 있어. 약간. 지성 언니. 약간. 여기 보면 다들. 어? 너 왜 안. 야! 내가 뭔 말일이지? 소중하게. 미안해, 언니. 아, 네. 다음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근데 저 이제 주사는 잘 맞습니다. 원래 무서워했는데. 주사 잘 맞아요. 여기. 주사 무서워하는 멤버 한 명 있네요. 짜잔. 짜자잔. 주사 무서워하시죠? 아니요? 귀엽지 않아. 아니. 하나도 안 귀엽대. 다른 색은. 저희는.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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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휴식을 취하며 평온한 시간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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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없네. Att 41% 예. 그치. 에헤헤.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연. 여러분. 탈출이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정기효수. 왜 아유 런닝? 왜 아유 런닝. 이 장면 보는 거 아니지?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정보가, 그 정보가. 나 그래도 학교 사이에서 잠깐 좀 까봤어. 가봐. 난 이거. 너는 뭐 지나간다. 야, 이거 누구냐? 정보하게 부탁해. 이거 먹고 싶어해요. 이거 해야 돼. 뭐? 키야, 키야. 피스토스야? 아니, 아까 무례하는데 하영이가 일자로 파로라마 하기 전에 하영이가 갑자기 제 뒤에서 오늘 너무 예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와서 빵 터진 게 잡힌 거예요. 원래 내가 배움을 되게 멋있게 잡았거든? 되게 시건해서 내가 거기서 완전 빵끝 굽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잡혔어. 너로 다 치르지 마. 하영이가 맞아? 아, 힘들었다. 춤 연습할 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거든요? 응. 타이버팩 ust 갑니다. 맞아요. 너무 오글거래. 너무 오글거래. 좋다. 머리가 너무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남길까요?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리 봐도. 이리 봐도. 이리 봐도. 이리 봐도. 예쁘네요. 소중히 간직해. 안녕하세요. 표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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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가라? 뭐 하는 거야? 아! 좀 더 하자. 오! 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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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봐도 못 푸시다! 뮤비 찍어주세요. 이마 너무 예쁜데 서로 한 대씩 쳐주면 안 되지. 그러면은. 가위가위해서 이긴 사람만 치기 할까? 진짜? 근데 기분 상하지 않게. 어떡해. 잠깐만. 나 벌써 기분 나빠. 나도 기분 안 나쁘다. 이런 거 기분 안 나쁘거든. 진짜? 응. 너가 하자고 했다.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빼. 빼지 말자. 그래. 역사람 서브전이요. 뭐라고? 역사람 서브전. 가위바위바! 가위바위바! 와. 와. 으아아아아아아아. 자. 너 기분 나빠하지 마라. 기분 안나빠 이런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하핳 hack. 삥ャ theres 어 기분 나 안 나와봐 잠시만요 여러분 자 자 그러면은 댓글 3개 재밌는 댓글로 시작 어 오늘 또 그거 하래 가위바위보 해서 2만원 상원도 해? 그럼 우리 안 보고 하자 목짓도 할까? 어 그래 단판? 그래 진짜 근데 마토 기분 안 났다고 오케이 진짜 오케이 상원진구 가위보 찌! 러버 제이탄 귤이 이마 땅콩 아 이거 아니잖아 오케이 자 이거 찰싹 소리가 나야지 재밌는데? 우선 귤 러버들 죄송합니다 환영 네? 안 했네 환영 진짜 나 진짜 심장마비를 줄여서 짧고 이렇게 끝낼게 간다 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너가 다 했다 어 그치 원래 하자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맞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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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희 회사 실장님이 이거 뭐 보는데 그렇게 웃냐 저 모니터 보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준비하는 멤버들이 저 앞쪽에 있으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양갈래 무대에서 처음 해봐요 진짜? 어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런가?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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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어려 보이려고 애쓰는 거 같지 않지? 언니가 너무 맨치를 그렇게 해 어려 보이고 싶어 이런 거 했나요 안 그래 어려 보이고 싶은 걸 어떡해 하하하하하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밥 주세요 하하하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소리를 해야 돼 아니 빙빙 빙빙 아니 아니야 빙빙 빙빙 빙글빙 돌아가는 짬부의 하하 아까 이어설 때 깜짝 놀랐어 좋아요 규리 씨 너무 말라서 종인 줄 알았어 이렇게 두꺼운 종인 거 같았어 오늘 규리 씨의 포인트는 뭐죠? 언니 언제까지 한 거 같아? 어... 주얼굴? 예뻐요 얼굴? 하... 왜 물어봐? 하하하하 무야호 한 번만 해줘서 뭐야? 요즘 무야호 무야호 몰라? 언니? 그게 뭐야? 노안도 좀 몰라? 요즘 무야호 뭐야 나 지금 뒤떨어진 거야? 우와 진짜 무야호를 몰라요 그게 뭐야? 여행하는 유튜브 미미예요 무안도전에서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럼요 당연히 안다 그러니까 무안도전 멤버들이 무아하니까 뭐야 한 거야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 진짜? 봐야겠다 봐야겠다 역시 귤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 이런 곡 뒤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니 여긴 쩍하고 있고 여기는 뛰고 있고 중부 난방이지 여긴 뛰고 있구요 야호 앉아서 야호 여긴 무야호하고 있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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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몰라? 그 사람 상하게 하는 거야? 이 흐름에 올랐다 너 알아? 몰라 흐름이 올랐다 난 정말 안 올랐다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아무도 모른다 아 나만 모르는 거야? 오늘 한양이 보여준 건가? 세수하는 거? 이거? 소리내는 거? 우선 화면 뒤에서 해볼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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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나 방어 대고 있는데 아 아 아 거짓말 하는 거야 그 꿈 알려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하영이 한 번만 잡아도 돼요? 다시 해봐 안돼 언니 진짜 못해? 약간 선배 선베스트 아니야 하지마 내가 알아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오케이 우리 카메라 무빙만 얘기했죠 응 그냥 있어 알았다 블루머 안녕 꾸야호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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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난다 고마워 그냥 이렇게 이런게